이준석의 호위무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 호위무사들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언급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언행일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윤리위원회 징계 호위무사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윤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의중은 아닐 것이다 2030 이탈은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회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조직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좀 아래 사람들이 CEO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어떤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또 CEO의 그런 힘을 빌려서 자기 힘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더물지 않게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을 빌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설령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윤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의중이 이러저러 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켜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정치판에서 오래 굴러다 보니까 대단히 정치적으로 된 거죠 아주 심할 정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의중은 그것을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아닐 것이다 전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성상납 받는데 본인하고 2013년 28세 때 일이니까 그것을 알았을 리도 없고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국민들에게 까발려진 상태에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설령 만에 하나라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좀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젊은 친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흔히 보이는데 참 기가 찬 일이죠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호가 호의하고 또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왕위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징계권에 대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을 보면은 좀 기가 차다 순수한 면이라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과 회동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이준석은 상시 소통을 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면담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아마 이것은 지금 상황이 좀 어렵게 돌아가니까 이준석과 또 이준석을 이익을 나누는 척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벌린 또 이제 언론 플레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권에 관해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공개 회동설이 6월 25일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이준석 대표는 상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면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마 이 내용은 동아일보가 먼저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상의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아주 점띠 젊은 그리고 문제야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들의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성상납과 소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공개 만찬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준석 혹은 이준석의 측근들에 의한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서 전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참 28살 때 성상납 이런 부분들을 받을 정도니까 물론 그 사실 여부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맹백히 밝혀져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까지 가세연 측이나 아이카이스트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제시한 그런 증거들만 보더라도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증거인멸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소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그러니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그렇게 제공자에 해당하는 아이카이스트의 전 대표인 김성진 씨가 그런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어떤 이핵관이 그러니까 이준석의 최척건이 또 익명질을 한 것일까요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대략 어떻든 그런 이왕위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의 그런 징계권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런 이준석의 윤리위원회 재소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명렬하게 활동해온 한 시민 사회단체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런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유대한호국당입니다 여론을 전혀 읽지 못하고 이준석을 쉴드치는 정치인들 연락처입니다 당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한기호, 김웅은 단톡방에서 이준석을 감쌌고 김기현, 성일종, 하태경, 허은아, 정미경은 언론에서 이준석 징계 문제 있다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정도의 상황인가라는 부분을 이 정도까지만 읽더라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중진이고 한기호 씨는 1952년생이니까 김웅은 검찰을 활동했던 사람이고 다 이렇게 소위 국민의힘의 당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덮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지검 수사기록 이준석과 이준석의 성상납 현장까지 인도하는 것을 보이는 장의사의 통화 녹음 파일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천근과 장의사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이준석의 변호인 김영기 변호사와 장의사의 통화 녹음 파일 김철근이 작성해 준 7억 투자 약속 증서뿐만 아니고 어제 공개한 김소연 변호사의 아이카이스트의 외빈 접견 일지 등은 김성진 수사 접견 보고서까지 정거는 차고 넘칩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건은 지금 아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죄가 되더라도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바른 정당계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증거가 있어서 탄핵했습니까? 모두 언론이 띄운 의혹만 가지고 기사를 정글합시고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유대한 호국당에서 김기현, 김웅, 성일종, 윤상연, 하태경, 한기호, 허나, 정미경 이렇게 전체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네요 이 내용은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발취를 해서 소개드립니다 다시 비교적 그 동네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법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의힘당 윤리위원회의 성상납 비리 처리 과정에서 이준석을 비유한 김종인, 하태경, 한기호, 김기현을 기억한다 이 사람들은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모두 적극적으로 이것을 은폐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네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다시 또 입장문을 어제 제가 어제 거제 이야기했죠 진중근 씨라든지 검태섭 씨가 정말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서 참 가치관의 문제가 크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고 사실일미 그것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불법과 비리와 부정이 발생했는데 그 사실 여부는 그냥 제쳐두고 정무적으로 판단하자 정치적으로 판단하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때가 묻었으면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제가 때가 좀 더 묻어야 되는데 어쩌면 역으로 돼가지고 제가 오히려 좀 더 순수하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협에 익숙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판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이미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덮어버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정치적 이유 때문에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정말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민경욱 의원은 한마디로 했습니다 2030을 불의하고 맹목적이며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로 모는 이런 찌질한 인간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성상납을 받은 이준석을 비유해야 된다는 지령이라도 내리는 것입니까 2030을 볼므로 이준석의 그간에 해당 행위대에 맨제부를 줘야 된다는 것인가요 2030은 모두 이준석 편이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2030이 소중한 이유는 그들이 나이가 든 사람보다 때가 덜 묻고 불공정과 불의에 재앙할주는 적인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언은 그런 젊은이들에 대한 심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이준석을 징계하면 2030 대거 이탈할 것이다 설령 공당이라고 하면 만에 하나라도 2030이 대거 탈락하는 일도 없겠지만 대거 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길이고 그것이 공당의 길인 것이죠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여부를 제쳐두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까 선거무제는 만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진영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에 맞춰도 모든 것을 다 덮자고 하니까 기가 찬 이야기죠 사실관계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나 정거물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딘요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감이고 선거 데이터하고 현장에서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그런 정거물의 바탕을 두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자기가 무슨 똑똑하다고 자기 감각이라든지 자기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을 사실이라고 우길 수 있느냐 사회가 정말 엉망칭창이 돼간다는 생각 때문에 이 문제를 거듭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한기호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김웅 씨라든지 윤상현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한번 좀 근본적으로 정미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죠 제 생각의 요지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터지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하지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쳐두고 그냥 정무적 판단하자 정치적 판단하자 2030이 이탈한다 국힘당의 피해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부정선거도 덮자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민경욱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근식 경남대학 교수를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작 가세현 따위의 집권 여당이 엉망됐어야 되겠냐 이재명 징 준석이 징계 문제 빨리 끝내라 이런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고작 가세현 따위의 집권 여당이 엉망됐어야 되겠냐 가세현이 한 것이 뭐 딴 게 있습니까 그냥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가려진 어두운 이준석의 어두운 면을 이따위 황색 저널리즘 유튜브로부터 시작된 이슈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됐어야 되겠나 이것도 참 굉장히 깔보는 거죠 황색 저널리즘이든 신색 저널리즘 간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냐 이준석이 성상납과 관련해서 정거인멸을 교사했느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은 차기 당대표 선거의 새로운 지도부로 판단하면 된다 밉다고 억주로 벌을 주는 것은 온당치한다 그러니까 김근식이라는 사람도 맑게나 하는 사람이지만 제대로 진중근하고 같은 레벨인 거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안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이걸 다 정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정무적으로 판단하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참 큰일 났습니다 같이 판단을 이렇게 허리게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다음에 누구를 벌을 주고 누구를 상을 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 하고 있는 거죠 민경욱 의원이 또 한마디 했네요 김기현 씨가 울산 지방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오늘 첫 공부 모임을 성항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김기현 의원이 올린 글에 비판성 댓글이 주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이준석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 어떤 모임을 발족시켜도 자신의 대표 도전을 위한 사조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할 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원내대표인 김기현 씨가 지금 당권에 아마 도전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처하게 될지 뻔한 사실을 다 덮고 묻고 은폐하고 알면서 어떻게 다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판사 출신이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의 입각에서 윤리변의가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본인의 당권 도전에 뭡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준석을 그냥 옹호하고 나선다 인생 다 허사한 거죠 하루 이틀 사이에 이준석 씨 징계와 관련한 그런 사안이 조금 이준석 씨가 기대한 방향과 달리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이준석 씨가 좀 불리한 그런 처지에 취하는 것 같다 여론도 그렇게 본인이 기대한 대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안을 포함해 가지고 2022년도 부산시장 선거의 분석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도 이제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우리가 예상한 대로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그런 사실들이 모든 그런 선거구에서 다 이렇게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기사는 여러분들이 좀 기대와 달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로 근무할 당시에 지금은 대구 광역시 신임 시장이 됐죠 진주의로운 폐업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정치적 공방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이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제 한국이란 나라의 소위 도약이라든지 또 회생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홍빈포 씨가 경남도지사로 이렇게 근무할 당시 있었던 진주의로운 폐업 사건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기가 무척 힘든 그런 조치를 취했죠 대부분 정치인들은 문재인 씨가 했던 것과 거의 그대로 답습을 하죠 공무원 숫자를 눌리고 공기업 여러분들 임직원 숫자를 눌리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표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편하니까 그런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정치인이 저렇게 하면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될 정도로 정말 올바르고 과감한 그런 보기 더문 근래 대한민국에서 보기 더문 그런 개혁 사례가 바로 진주의로운 폐업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인데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은 마침 홍준표 의원이 진주의로운 폐업 사건에 대한 그런 좌파 진영의 비난이나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후 상황이 어땠는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겼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요성을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이런 소위 공기업의 부실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문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2013년 2월 16일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의료공급 과잉, 귀족노조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로운을 폐쇄할 것을 주장한 이후에 5월 29일 경상남도가 실제로 진주의로운을 폐쇄한 사건이다 돈 먹는 하마와 같은 그런 부실한 공기업을 폐쇄시킨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채무로 인한 그런 경제 위기 같은 것이 발생해 가지고 외부의 채권단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손을 들고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난 대한민국에서 홍준표 당시의 경남도지사가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개혁조치가 있기가 힘듭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홍준표 지사가 50대였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진주의로운은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진주자해의원이 1925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해가 설립됐고 1983년에 재건축한 경상남도 산하 지방의로운이다 부실화된 공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두가 국가의 재정 세금의 빨대를 꼽고 그냥 빨아먹는 그런 허펄기 같은 그런 기관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그 실상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날 위기가 되면 그때 손을 대겠죠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을 홍준표 당시에 경남도지사가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이 건에 대한 좌파진영의 공세에 대해서 그 일을 주도했던 홍준표 현 대구광역시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진주의로운 표음 문제를 아직도 왜곡되게 선전하는 좌파시민단체 선전책동이 횡행하여 다시 한번 더 제가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진주의로운은 공공의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강성노조의 놀이터가 된 지 10년도 더 되어서 경남도의회에서 폐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긴 게 제가 경남지사를 하기 10년 전부터였습니다 역대 경남지사들이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강성노조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했고 저도 수차례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여 부득이하게 폐업 절차를 밟고 대신 건립 중이던 마산의로운을 대규모로 확장하여 간호사들 기숙사를 짓고 음압병실을 80일이나 추가했습니다 지금 마산의로운은 최신시설과 장비로 전국의로원에 모빔이 되어 있고 지나 코로나 사태 때 대구 중환자들을 마산의로운 음압병동으로 이송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주동, 서부경남 등 의로 상황은 의로 과잉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진주의로운은 의사 16명에 간호사 150명을 갖추고도 외래 환자가 하루 200명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로기관으로는 부적합한 강성노조의 놀이터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2년 뒤에는 자본 잠식 사태까지 예견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돈 먹는 하마를 폐쇄한 겁니다 이 한 기간을 폐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런 기간이 많겠습니까 아울러 2년 뒤에는 자본 잠식 상태까지 예견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이란 사정도 간과하고 좌파단체들의 선동에 불과한 공공의로 폐업이란 것만 내세우는 일부 언론기사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모르면 취재를 대보고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로는 모두 공공의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의로 민영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구의 제2시민의로원이 필요한 지여부는 의로현장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그냥 막연하게 공공의로 강화라는 구실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2년 전 대구시장은 코로나 시민 위로금으로 현금 2400억 원을 1인당 10만 원씩 시민들이 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제2의로원이 절실했다면 그때 왜 그 돈으로 제2대구의로원 건립하지는 않고 엉뚱하게 돈을 뿌려놓고 이제와 제2의로원 문제를 진주의로원 폐업과 연관을 짓는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만들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전선동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국민을 부추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허무 맹랑한 광우병 사태를 잊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여러분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그래 수십 년 이상 정도 계속해서 돈을 먹는 그런 하마로 존립을 하고 그 귀한 그런 자원들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일본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지만 일본의 장기 불황을 보면서도 그야말로 불필요한 기간 효율이 떨어지는 기간 그런 기간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른바 구조계획을 하지 못하는 일본 사회의 고민이 그곳 속에 담겨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그냥 효율이 떨어지고 돈 먹는 하마 같은 그런 기간을 유지하면서 돈을 수십조 수백조 뿌려봐야 그야말로 한여름날에 물 뿌리는 것과 똑같이 그냥 다 정발돼 버린 것이죠 그 일을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경제위기나 재정위기에 봉착하는 거죠 그거를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회생의 길에 아주 작은 단초가 2013년도 50대 때 홍준표 전 지사가 경남도지사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논쟁이 대상이 되어왔던 진주의로운을 결국은 폐쇄를 하고 마산의로운으로 확장 발전시킨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같은 좀 답답함에 대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강진연입니다 진주의로운의 운영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진주시민들이 의로운 폐쇄에 대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진주의로운이 강성노조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의로운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홍준표 시장님의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정치인이 재임기간 동안에 이런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자기 구상이나 정책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인을 찾기가 가뭄에 콩나기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그냥 선관위 눈치 보기 바르고 벌벌 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간이나 세금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과세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이 참 보통식 회복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